오늘 이 계란 5개로 익었고요 여기다가 실비김치 계란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섯 개요이 하나 손아야 같아 양이 부족할 거 같아 여섯 개 겁나게 돌려줘야 해요 진짜 실비김치로 백을 다 해보는구만 파지 이만큼 남았어요 이놈은 일단 기름을 둘러서 한번 익혀야지 칸올로 이렇게 둘러줘요 실비파전이네 완전 계란을 입혀줘야 해요 계란을 입혀줘야 해요 계란을 입혀줘야 해요 그냥 대충 후라이판 돌아가는대로 그냥 대충 했은게 그냥 그런갑다이요 오늘 파김치를 이렇게 계란하고 한번 이렇게 막 대충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어떤 맛일꼬 이모가 준 김치랑 해갖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발 어떤 맛일지 궁금해 죽겠네 좀 덜 매워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김치 제대로 익었네 음 하이 4캔 4개에 11,000원이라고 해서 사왔어요 음료수야 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셔 그냥 와 이거 봐 참치랑 파김치 양념이 배갖고 매콤하면서 끝내주네 음 강추 원래 신비 파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배리버리세요 흐흫 음 하 진짜 맛있다 네 흐후 어이 희망이 어떻게 잘 지내냐 이말이요 조합을 이루어서 조합을 이루어서 고춧가루 슬비김치를 안 맵게 먹는 방법이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처음에 이렇게 도전은 모양 나게 연락 오는디 계란만 만지면 베리버리더란게 못생겨도 맛있기만 하면 되요 안그려? 음 매콤하면서 맛있어 멀고 겁든게 이놈이라로 먹어야지 아 아따 돌아버릴만큼 맛은 있구만요 아 아 좋아 고춧가루 김에다 따먹어도 맛있을 것 같애 김하고 음 고소와 아 지금 아까는 게 다 먹어야 해 음 고소하고 고소하고 cion포 프로 그런나 destro 온 WAR 파 ires 고춧가루 슬비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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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하고 이렇게 부쳐서 먹었어요 근데 맛있게 잘 먹었구만요 감사합니다